안녕하십니까 스몰토크TV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대녀 한일전이 승황리에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이제 골대녀 칠린지 리그 방송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개막전이 아나콘다와 발라드림 발라드림과 아나콘다인데 이 경기에서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아나콘다가 최강팀으로 평가받고 있는 발라드림과의 경기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내가 아나콘다의 최성용 감독이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말을 나왔어요 방송에서 최성용 감독이 아나콘다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이 내용 잠깐 보시고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목표는 자유입니다. 2등 이상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목표는 자유. 곧 리그 3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실력차 인정을 해야 돼요. 실력차에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과정이 어떻고 이런 거 없어요. 챌린지 리그는 남아야 됩니다. 무조건 남아야 돼. 그래서 결과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느냐. 목표는 1승 2패 그리고 최소 득실차인데 실린지 리그가 총 6경기를 해요. 그러면 6승이 나오겠죠. 6경기 6승이 나오는데 6승에서 한 팀이 3승을 하잖아요. 현재 발라드림이 3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력도 좋고 전력의 변동도 없고 3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 3승이 남잖아. 이 3승을 3개 팀이 1승씩 나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럴 기회는 뭐가 있느냐. 최소 득실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1승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소 득실차라는 것은 득점역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점을 최소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일단 저의 추천 포메이션은 301 포메이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이 비었어요. 그래서 수비수를 3명을 두고 공격수 원터 윤태진 1명을 두는 3-0-1 포메이션 미드필더 없이 경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런 걸 하느냐. 한계 한계씩 짚어보면 일단 지난 맞대결 발라드림과의 경기에서 1대1 SBS컵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1대1로 정기시간에 비겼고 승부차기에서 3대4로 패했습니다. 나름 괜찮았어요. 나름 괜찮았습니다. SBS 컵이기 때문에 지면 그냥 탈락이라는 그러한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 잘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맨투맨 안 합니다. 왜 3명을 뒤에다 놓냐. 맨투맨 안 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못해요. 실효성이 부족한 게 뭐냐면 실력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맨투맨으로 한다고 해서 이 선수들을 극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립백으로 지역방어. 이 3명이 후방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역방어로 한다. 몸으로도 막으라. 몸빵수비라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윤태지는 원터입니다. 윤태지는 왜 원터 프로그램을 세워두느냐. 만약에 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발라드림 선수들이 4명이 다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최소 상대 1명은 상대 1명은 수비에 남기려고 합니다. 상대편 진영에. 그래야 3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나마. 이러한 것 때문에 윤태지는 앞으로 둔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 윤태지는 기습 공격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선수예요. 그라해도. 그나마 기습으로 상대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고 노윤주 같은 경우 제가 왜 중앙에 놔뒀냐. 노윤주 선수도 이쪽 지역 여기서도 그렇고 이쪽 저기서도 그렇고 가운데서도 그렇고 중거리 슛이 가능한 그러한 중거리 공격이 가능한 그런 선수예요. 그래서 노윤주 선수 이렇게 중앙에 둡니다. 그래서 윤태지는 만약에 윤태지는 원톱으로 누르면 어떻겠어요. 상대 수비에서 1명은 남는다고 했잖아요. 서문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문탁이 좀 거칠죠. 그래서 파일 유도도 좀 하고 그래서 페널티 킥을 얻어낸다든지 아니면은 세트피스 직접 프리킥 찬스를 얻어내서 세트피스를 득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윤태진 제 4명 박재, 노윤주, 배지 그리고 박서휘 이 선수 4명은 풀 로테이션으로 말씀드렸던 몸빵 수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0대0 또는 지난번처럼 1대1 그래서 승부 차이까지 가서 이기거나 아니면은 동점으로 해서 지수도 있죠. 이러면 최선의 전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다 패한다면 발라드림의 3승을 기원합니다. 발라드림의 3전전승하고 나머지 두 경기에서 한 경기를 이기고 실점을 덜한 상태에서 2등이나 3등을 노리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제가 최성현 감독이라면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반론이 있으신다면 그 반론이 맞습니다. 우리 아나쿤다 이번에 한일대항전에서 한 명도 뽑히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trap Music